이제 더 이상은 미련하게 전공법만 고집하는 거 안 하려고요? 너무... 니들 남들이 웃긴 거야! 나한테 미안해! 자기가 너무 예쁘니까 미안합니다 미쳤던 거야 부장님 웃으시니까 정말 좋아요 걱정 마 내 반쪽 나 이번엔 진짜 그냥 안 넘어가 부장님이랑 희연 씨 스캔들이 있었어 그냥 다 말해버릴까? 갑자기 자기가 내 관심인 것 같아 박민환과 정수민이 바람을 펴고 지원 씨를 헤칠 거라고